거무줄다리 예쁘다, 바다 너무 예뻐 색깔 진짜 예쁘다, 그라데이션 맞아 하나 둘 셋 귀여워, 귀여워 하나 둘 아, 추워 진짜 추워 우와 시원하다 생각해봐 시원하다, 시원해 언니 얼굴이 감각이 없어 너도 여기인가 보다 여기가 블링크가 강력 추천한 석양을 볼 수 있는 카페를 저기 보여요, 저기 진짜 예쁘다 이거 우리가 이틀 동안 모은 폴라로이드야 진짜 많다 진짜 많이 찍었다, 우리 여기서 엄청 많이 찍었네 왔다, 왔다 I see them 안녕 거울 속으로 불렀어 둘이 오늘 빵 마자네 재밌었어요? 응 우리 귤 있어 궁금해, 나 귤 우와 잘나가지고 우리 이것도 갔다 잘 나왔어, 이거 빈티지 가게 리사 가고 싶다 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와 귀여워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태국왕 응, 태국왕 벌리? 이것도 예쁘다 이걸로 하겠 태국에서 그거 언니가 그거 갖고 싶어했으니까 이거 넣지 않아요? 언니가 갖고 싶어했는데 내가 못 사겠으니까 맞아 이건 너 거야 내가 선물로 샀어 이게 참이다? 꽃 나도 우와 너는 내가 태국에서 못 사게 한 걸 사왔어 우와 예쁘다 대박 이거 돼요? 이거 그거잖아 진짜 그거 똑같아 나 궁금해 나도 이거 해야지 언니 내가 오늘 바람이 부은지 안 뜨는지 그거 내가 오늘 배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줄게 선장 너 진짜 선장 같아 어때? 내가 우리 커피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줄게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? 내가 확인할게 커플인지 아닌지 어 그걸로 그래서 어디가 좋았어 너희는? 너희는 추천할게 네이지 일단 시장 일단 시장 나 처음부터 보자 시장 가야지 꼭 추천하고 싶어요 길거리 음식도 있고 뭔가 한국 문화도 되게 접하기 쉽고 공항이랑도 가깝고 꼭 들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배 속으로 갈게요 난 메이즈 메이즈? 난 미로만 추천인데 나도 미로 추천이야 진짜 한 번에 나갈 수가 없는 게 나도 신기기 없어 맞아 왜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놨어? 우리 살려줘 친구들이랑 간다면 거기는 한 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? 감귤은 근데 나는 따는 것도 재밌게 했는데 따고 나서 잼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재밌어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바로 하고 먹으면 맛있어 숭마는? 숭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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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재밌었어 숭마 좋아? 숭마? 하나 둘 셋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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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우유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바다도 좋았어요 근데 바다는 좀 바다는 여기를 오면 되지 바다는 여기를 오면 되지 맞아 여기도 추천할 수 있어요 뭔가 파는 척 추천합니다 필리핀 로드 우리 지금 사진 찍자 갔다 올게요 와 와 이뻐 진짜 대박 와 진짜 하늘 진짜 예뻐 지금 예쁘다 너무 예뻐 와 너무 이뻐 여기 어떡해 엄청 이뻐 엄청 이뻐 찍어줘 어 잠만 근데 드론이다 하나 둘 셋 저기요 드론? 어 드론 안 보이게 찍어줘 드론 안 보이게 드론 여기 진짜 이뻐 드론 안 보이게 찍어줘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요 하나 둘 내가 찍어줄게 이뻐 드론 안 보이게 찍어야지 아 역광이야 여기 봐봐 아니 저거 드론 드론 드론이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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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사진을 방해하는 드론 진짜 진짜 우리도 계속 그랬어 진짜 이쁘다 시영아 시영아 앉아 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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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넷이서 사진도 찍고 뭔가 추억을 또 남기고 드론에 안녕도 하고 그냥 되게 친한 친구랑 친한 언니나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국보다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여행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어요 안녕 안녕 너 이제 저 멀리 가 가 안녕 안녕 제주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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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